안녕하세요. NEW IS W의 JR입니다. 네, 아마 많은 팬분들께서 기다려 주셨을 거 같은데요. 바로 이곳은요. 디스패치 매댄즈 특집 촬영 현장입니다. 뒤에 같이 촬영하시는 멤버들이 있는데요.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짠! 안녕하세요. NCTA T-O입니다. 안녕하세요. 쌤 디보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드디어이즈의 기원전지사 Q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원스엑스 전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강쌤님도 임기완입니다. 소감을 참으실 수 있나요? 일단은 우리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네 맞아요. 만나서 친해지기도 하고 늘서 친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네 그리고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보니까 또 어떤지 또 한 번 더 소감을 드렸어요. 또 단체로 했는데 처음엔 우리 되게 어색했지 않아요? 약간 살짝 대장류의 느낌으로 실제로 춤도 연습도 하고 이러니까 급속도로 친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 여기까지일까요? 죄송합니다. 진짜 대박이던 게 디저 영상을 봤었거든요. 방금 질문이셔야 돼요? 네 디저. 디저. 디저 영상을 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촬영을 못 했거든요. 근데 다른 분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. 저도 이제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에 나오시는 분들을 다 봤었는데 저는 특히 이제 호시 선배님의 디저에서 정말 춤이 너무 좋고 좋으시더라고요. 맞습니까? 저는 이제 우리 천우 형. 그냥 아주 그냥 피지컬이랑 그 나중에 공간을 뒤로 불어났어요. 나도 열심히 했는데 또 우리 유경 선배님이 또 스텝 같은 거 하면서 했는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귀여웠어요. 오늘 너무 다 멋있었어요.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. 네. 하나씩 해. 종현 오빠 귀여워요. 토마토 귀여워. 토마토라는 별명 혹시 갖고 계신 분 있나요? 아 나. 너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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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너무 귀여운다. 나겠지? 나 아니면 어떡하지? 말투 있을 거예요. 귀여워. 형 오늘 토마토가 진짜 뭔가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. 너무 기쁜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진짜 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. 디스패치 아니면 없죠. 디저 아니면. 디저 아니면. 야 이거 죄송하다. 디저가 아니면 만날 수 없다. 디저가 아니면 만날 수 없다. 티로여서 딜을 갖고 와서 디저가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름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아요. 디스패치의 디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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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짝 살짝 빨개졌어. 디저. 디저를 보면 이제 디저 본다. 예스. 서로 첫인상도 아니다. 서로 첫인상도 아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첫인상이요? 저는 좀 채영 씨가 좀 이렇게 썼던 게 너무 잘생겨가지고. 아 대단하다. 너무 잘생기지만 후시가 너무 잘생겼어. 아 형 저는 잘생긴 건 아니에요. 아 그런가? 네. 왜요 형. 다들 스타일이 달라요. 채영 선배님은 제가 연습생 때를 보고. 네. 채영 선배님은 너무 인지한 표정으로 얘기해. 좋은 얘기 나올 거 같은데. 사실 이제 회사 동물인데. 저희가 연습하고 있을 때 맨날 혼자 오셔서 연습하시고. 아. 아. 훈련수로 왔습니다. 레드앤즈 화이팅하고. 아. 네. 어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 하면 레드앤즈 화이팅. 네. 하나 둘 셋. 레드앤즈 화이팅. 또 봐요. 안녕. 디스페지. 안녕. 안녕.